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. 여러분,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크리스마스 때 수빈이와 저는 함께해요. 네, 함께합니다. 현장에서요. 현장에서 함께하고 혹시 여러분들 계획이 있나요? 인도네시아. 여기 세트예요, 여러분. 이게 다 조명이랍니다. 이게 햇빛이 아니고 다 조명이에요. 그리고 맞아요. 오늘 본방 꼭 해주세요. 집에 있을 거예요. 아니요, 나가셔야죠. 크리스마스 때. 크리스마스가 왜 늘?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? 우리 앉을까? 둘이 안 사귀어요. 유승호님 못생김이 뭐야. 너무 웃겨. 뭘 못생겨. 아, 진짜 마음이 타던데. 나도 딱 보였어. 결혼은 언제? 지아랑 민규. 지아랑 민규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? 언제 하실 거예요? 지아랑요? 네. 내년 한 중순? 내년 한 중순? 내년 한 중순. 네, 내년 중순. 둘 중에 누가 NG 마이네냐고요. 접니다.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. 아, 선배님한테 어떻게 이겨요. 야, 왜 또 선배님이라 그래. 지... 시... 뭐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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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칠게 좋아하시니. 아, 칠게 진짜 맛있었어요. 진짜. 그때가 새벽이었지, 그거지? 새벽이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. 유난히 이번 작품에서 먹는 게 많아가지고. 어제 어떤 스태프분이 그러셨어. 이렇게 소품 많이 먹... 아, 감독님이 그러셨나? 소품 많이 먹는 배우들 처음이라고. 소품이라고. 요리... 어... 요리는... 그 대역해주시는 분이 있었고, 이거 돌리는 건 제가 직접 했어요. 네. 잘하시더라고요. 처음 했는데 처음치고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. 자기가 했고, 와, 나 진짜 잘했어. 그래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. 어... 감사해요. 이따가 만나요. 뭐야, 벌써 마무리야? 어, 아니야, 아니야. 30분 됐다 그래서. 저희... 안녕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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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